우리 남편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. 막 회사 돈이나 횡령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어요. 그건 애 엄마 생각이라니까. 지가 제일 잘 알아요, 지 남편은. 내가 누구야? 인생 곧딱으로 사는 거 아니요. 똑바로 올바르게 살아라. 아 이 여자 아주 간땡이가 빵빵하게 부었네. 장난해? 난 누나랑 장난하고 싶지. 전쟁하고 싶진 않아. 네 배경되고 도움될 만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게임이 끝이야. 구상의 주인은 네가 되는 거라고. 헤어지자 그만. 진심으로 자랑했는데. 나하고는 여인숙? 당신들 정체가 뭐야? 가족. 우리는 가족이에요.